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새로운 문학작품을 매일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청개구리 낭독해 드릴게요. 이무영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도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청개구리는 1940년 6월 농토에 실린 작품입니다. 농촌이 배경이죠.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흔살이 다 될 때까지 남의 집 머슴사리를 하던 최첨지. 이름은 장복입니다. 이 최첨지는 과부와 결혼을 해서 살림을 내는데요. 당연히 매우 어려운 살림이었죠. 송곳 꽂을 땅도 없는 형편이라서 독립사람들이 서둘러서 천수답 서마지기에 따비밭 한때기를 마련해 주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첨지는 노루마기 잔등을 긁어서 산골물을 따비밭으로 끌어다가 논을 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래 착수합니다. 노루마기란 산의 막다른 꼭대기를 말하죠. 노루는 내리막길을 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루에게는 꼭대기가 막다른 곳이 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최첨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이 농지개량공사의 유일한 동반자는 아내뿐이고요. 그러기를 3년 피와 땀의 결실로 노루마기의 단맞이기의 논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일제 말기 일본군 비행장에 공급할 화약고가 이곳에 들어서는 통해 십년공이 일시의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설 최첨지가 아닙니다. 땅을 치고 울면서도 최첨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골짜기에 쌓인 흙을 가져다가 신장로 어귀에다 방죽을 쌓았습니다. 산골물을 이전의 골짜기로 돌리려는 것이었죠. 열심히 방죽을 쌓았지만 채 반도 쌓기 전에 장마가 져서 며칠 동안 계속되던 비가 지금 제 방을 무너뜨릴 판입니다. 과연 최첨지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 청개구리는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이후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설 앞부분에 비설거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을 뜻합니다. 주제는 많이 다릅니다만 이무영 작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자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들메라는 작품인데요. 함께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무영 작가의 풍자 소설도 한편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본래 굉장한 것을 좋아하는 굉장씨라는 작품도 무척이나 재미있고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들메, 굉장씨 두 작품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청개구리 낭독해 드릴게요. 지게 작대기만큼이나 큰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지붕을 타고 떠내려가며 사람 살리라고 고함고함 치다가 잠을 깨고 나니 정말 억수처럼 비가 쏟아진다. 얼마나 오려는지 천둥을 한다 번개를 친다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다. 첨지는 벌떡 일어나는 길로 문을 열어져 쳤다. 몇 시나 되었는지 세상은 괴괴하고 오직 빗소리만이 억척스럽다. 허, 이거 너무 과히 오시는군. 첨지는 입맛을 쩍쩍 따시며 누웠던 머리맡에서 대화 쌈질을 더듬는다.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또 한마디 되풀이한다. 허, 너무 과해. 빗줄기는 한결같다. 그는 일찍이 이렇게 무섭게 퍼붓는 비를 본 적이 없었다. 번개불에 퍼뜩 비치는 낙순물이 국달한 고드름같다. 그것은 비라기보다는 차라리 폭포였다. 그렇다고 바람 한 점도 없다. 폭포의 물확처럼 낙순물자리에 허연 거품이 부걱대는 것이 번개불에 비친다. 첨지는 정말 집이 떠내려갈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았는 것이 무시무시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토방 쪽으로 달린 문을 열어젖히고 아내를 불렀다. 여보게 아내도 잠이 깨었던지 왜 그러슈? 하고 인차 대답을 한다. 비가 몹시 퍼붓는데 거 비설거지 했나? 며칠 전부터 꾸물대는 날씨에 비설거지를 안 했을 리가 없다. 다 했어요. 첨지는 덤덤이 또 앉았다가 또 아내를 부른다. 여보게 다 했다니까 그래요. 정신도 어찌 그러슈? 어제 멍석 들여넣다가 넘어지는 거를 보고도 그러슈? 에이 멋대가리도 없지. 사람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 나올 게지. 누워서 이러니 저러니. 첨지는 혼잣말처럼 하고 혀를 끌끌 찬다. 오손도손한 맛이 없는 아내에게 대한 불만이 자꾸 부풀어 가더니 일종의 억설로 변한다. 딜어먹을 거? 저건 비가 이렇게 내리 퍼붓는데도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이지. 그 공든 논따랭이가 사태가 나든 말든 그저 잠만 쿨쿨 자면 그만인 게야. 하지만 아내에겐 억울한 소리였다. 젖먹이가 젖꼭지를 물고 늘어져서 돌아 누울 수도 없어서 징컨하니 누워는 있으면서도 아까부터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판이다. 그는 되레 이렇게 남편을 원망한다. 에이 멋대가리도 없지.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하니 걱정도 되렸만. 뭘 혼자 궁성거리고만 있어. 잠이 깼거든 건너와서 걱정이라도 같이 하면 오중이나 좋아. 허 참 너무 과하게 오는걸. 남편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젖먹이를 들쳐앉고 건넌방으로 건너갔다. 벼락을 치는지 멀지 않은 데서 와지끈 뚝딱 요란하다. 첨지는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다. 허 너무 과해. 이놈의 비가 이렇게 퍼붓다가는 암만 해도 일이 나려나 보다. 최첨지 내외가 이토록이나 비를 무서워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가물면 가물다고 애를 태우고 비가 조금만 과한 듯하면 또 장 맞을까 몸이 달아하는 것은 농부들의 상정이다. 그러나 첨지가 비를 걱정하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그의 유일한 농터인 노루메기 단맞이기가 사태를 입을까 겁내서다. 농사꾼 쳐놓고 제 농터에 애가 안 쓰일까마는 첨지의 노루메기 단맞이기는 실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이다. 최첨지는 40이 넘도록 구 면장이던 김달순의 집 머슴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새장수였다. 끈끈이와 새장 하나만 가지고 이산저산으로 다니면서 새소리를 한다. 새소리 치고 못하는 소리가 별로 없었고 또 새들이 지 동무가 찾는 줄 알고 모여들 만큼 능청스럽다. 그 중에서도 그는 종달새 소리와 콩새 소리를 가장 잘했다. 일찍이 상처를 하고 열 살 된 아들을 데리고는 둘로산으로 새를 쫓아다녔다. 여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새를 장에 가득히 담아매고 팔러 다닌다. 술도 담배도 모르는 청교도 같은 사람이었다. 어느 해 늦은 봄이었다. 그는 아들한테 새장을 들려서 이 고장으로 새를 잡으러 왔다가 까치 독사에 발 뒤꿈치를 물린 것이 덧나서 달포를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때 장보기는 열네 살이었다. 고아가 된 그는 이집저집으로 다니면서 품머슴을 살았다. 낯질조차 못하는 그가 반세경을 받기까지에는 3년이나 걸렸다. 제법 농사 묘리도 알게 되고 철도 찾을 줄 알만 하더니 온데간데 없이 4,5년 동안 종적이 없어서 독리 사람들도 까마득히 잊고 있을 무렵 장보기는 떠날 때처럼 소문도 없이 이 독리로 찾아들었다. 강원도 문막에서 머슴도 살았고 한 1년 고기잡이에도 따라다녀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 해부터 김달순의 집에 머슴을 살기 시작해서 10여 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35살에 마침 장말 동리에 소생도 안 딸린 과부가 들어와서 장가를 들고 살림이라고 차렸던 것이다. 소반 1개, 상사발 2개, 대접 2개의 종지 1쌍, 독저 2매, 숟가락 2켤레. 이것이 그들의 살림 미천의 전부였다. 송곳 꽂을 만한 땅도 이슬리가 만무했다. 김달순은 꽝의 병아리처럼 야가 빠진 사람이다. 사람이 묻어내서 부리다가 살림을 난다니까 발랑 나자빠졌다. 그래서 독립 사람들이 서둘러서 천수답 서마지기에 따비밭 한때기를 마련해 주어서 농사라고 시작을 한 것이다. 이 따비밭 밑으로 평평한 잔솔밭이 있다. 장복이는 이슬밭에 눈독을 들여서 개간을 시작했다. 3년이나 걸려서 제법 밭골을 만들어 놓더니 하루는 독리 사람을 보고 살리는 셈치고 매 호당 하루씩만 부역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다. 노르메기 잔등을 끊어서 구장집 뒤로 흐르는 산골물을 따비밭으로 끌어다 논을 풀겠다는 것이었다. 에이 미친 사람 자네가 일평생을 두고 파보게나 그게 얼마라고 그러나? 부역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봄에는 멀쩡해도 그 자식이 천치라니까 접시로 바닷물을 풀려고 덤비는 놈이나 뭐 다른가? 이렇게 욕들을 하니까 점직해서 물러나 안 꾸만다. 그러나 장복이는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남들이 그러면 그럴수록에 노르메기 잔등을 끊겠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따비밭으로 내리밀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를 악물었다. 속이 막힌 사람은 아니다. 한 번 결심을 하면 곰처럼 외골수로 내뻗는 것이 그의 천성이다. 그는 그 이튿날로 아내와 함께 이 대공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접시로 바닷물을 말리자는 것이나 진데없는 노릇이었다. 노르메기 잔등만 해도 오덕산의 서벽이 무너져 모여서 이루어진 등성이다. 게다가 수백 년을 두고 내려온 골작은 한길 푼수나 된다. 이 골작물을 막고 잔등을 끊어서 물을 따비밭으로 끌자는 것이다. 엄두도 못 낼 엄청난 공사다. 그러기에 논이 없는 이 산골작 사람들이 수백 년을 두고도 아무도 생각을 못한 채 골작은 해마다 패이었고 등성이는 해마다 도두어져 왔던 것이다. 이 산등을 자르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최첨지가 개간공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독립사람들은 그들을 잊고 살았다. 말만 논이지 전쟁이 일어난 뒤로는 두 번밖에 모를 꽂아보지 못하고 메밀을 심어서 서마지기와 따비밭 한때기를 붙일 때나 독립사람들 눈에 띄었지 그 밖에는 언제나 가서 언제 돌아오는지 며칠씩 먼 빛으로도 못 보는 날이 많았다. 첨지는 언제나 아내와 같이 일어난다. 아내와 같이 부엌에 들어가서 불도 떼주고 물도 길어다주고 상도 보아준다. 대개는 부뚜막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시래기 꾹 끓여서 상이랍시고 보아서 그것도 대개 부엌 바닥에서 틀의 방석을 깔고 앉아 먹어치운다. 그러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첨지 아내는 투실투실하게 생긴 밉도 곱도하는 중년 부인이다. 어려서 출가를 했다가 천나자 학교 공부를 한 남편한테 소박을 맞고 씨앗을 보고서도 5년 동안이나 잠자코 부엌대기 노릇을 했건만 씨앗의 요사는 날로 늘어가고 남편의 학대는 날로 심해서 갈아입을 옷 한 벌만을 꾸려 싸가지고 드난이나 살까 해서 나왔던 길에 첨지와 중신이 된 것이다. 그녀는 재물도 탐하지 않았고 고생도 겁을 내지 않았다. 남편이 거들떠 보아주면 좋았고 거들떠 보지는 않더라도 쫓아내지만 말아주면 오직 이것만을 빌며 살아온 여인이다. 그는 첨지를 은인으로 섬겼다. 부처님 이상 하나님 이상 받들었다. 자기도 굶고서도 잘 먹었노라 새깨기를 잘라서 이를 쑤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해진다. 첨지는 읍내로 새벽나무를 팔러 갔다가는 낯반지니 댕기감이니 사들고 와서 아이들처럼 좋아한다. 그러면 듬직은 하나 잔재미가 없는 아내는 누가 그런 거 사오랬나? 너무 고마워서 핀잔을 주는 것이건만 첨지는 혹여 아내가 지금의 고생살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우울해지던 것이다. 한 번은 장에서 오더니 눈을 감고 입을 벌리라고 한다. 실태도 기어코 입을 벌리고는 눈깔 사탕 한 개를 툭 넣어주어서 부지 중에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 일이 있다. 그런 후로는 첨지는 아내를 아내는 첨지를 믿었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다. 아내가 잉태를 하자 그는 미친 듯이 좋아했다. 게다가 그것이 아들이었다. 그들이 개간공사를 시작한 것도 이 아들이 방끝 웃기 시작한 무렵이다. 어린 것은 나무 그늘에 눕히고 첨지 내외는 일에 착수를 하다가 어린 것이 깨면 아내는 젖을 물리고 남편은 담배를 부친다. 이 시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었다. 달밤이면 그들은 곧잘 저녁도 산에서 끓여 먹고 남들이 잠든 후에야 집에 돌아온다. 2, 3년 동안 그들은 완전히 산속에서 사한 셈이다. 이래서 이루어진 보또랑이었던 것이다. 그 보또랑을 흘러내리는 것은 물이 아니다. 그들 부처가 아니 어린 만석이도 쫓아 따라다니며 그들의 흉내를 내었다. 그들 부처가 3년간 흘린 피와 땀이었다. 논에 물을 끓던 첫날은 온 독리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축복했다. 그는 그날 밤은 물꼬에 앉아서 세웠다. 셀력해 물이 흥건한 것을 보고야 그 자리를 일어섰었다. 첨지는 자꾸 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도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그대로 흐느껴 울었던 것이다. 그 후 5년간 첨지가 이 노르메기 단맞이기에 바친 정성을 기록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짧다. 작가는 다만 그들 식구가 오직 이것으로 연명을 한다는 사실만 부기해 둔다. 그런데 작년 봄 이 노르메기의 일대 이변이 돌발했다. 작년이라면 바로 일본 놈들이 최후 발악을 하던 해다. 일본 본토에 적군이 상륙을 한다고 데칼과 몽둥이를 준비시키고 조선 백성들까지 죽음을 같이 하기를 강요하고 위협하던 실정이다. 어딘가에 새로 만든 비행장에 공급할 화약을 이 노르메기 골짜기에다 묻기 위해서 일대 공사를 일으킨다는 풍설이 돌기가 무섭게 보호국대가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지난 겨울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층장기수가 달포를 두고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히 서두를 줄은 몰랐었다. 놈들 앞에서는 파리 목숨 같은 조선 백성이다. 매일 삼백여 명씩을 들이몰아서 달구치더니 노르메기 잔등 위를 벌집처럼 파 젖혔다. 골짜근 되레 등성처럼 가로막히고 보또랑이 그대로 신장로가 되었다. 그래서 만일 비가 온다면 산골물이 한길이나 되는 골짜 턱을 넘을 또리는 없고 툭 트인 보또랑을 따라서 논으로 내리밀릴 수밖에 없었다. 첨진은 눈이 뒤집혀서 감독으로 온 병정을 붙들고 애걸도 해보았지만 귀싸대기만 얻어맞았다. 노르메기 잔등은 아주 잘렸고 그의 논 옆으로 트럭이 몇 대씩 드나들도록 탄탄대로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8월 15일을 맞은 것이었다. 최첨지의 10년의 공은 이 몇 달 동안에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그는 땅을 치며 울었다. 하지만 울면서도 개수공사에 착수를 했다. 만여 명이 반년 동안 파져친 골짜기에서 거기 쌓인 흙을 가져다가 신장로억 위에다 방죽을 쌓기로 했다. 그래서 산골물을 전대로 골짜기로 빼자는 것이다. 노르메기를 한 자루의 괭이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첨지는 그저 큰 장마만 지지 않기를 하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큰 비만 오면 오덕산에서 내리밀리는 물이 그대로 그의 논을 휩쓸지도 모른다. 이래서 그는 빗소리가 좀 요란만 해도 끌탕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는 청소를 쪄다가 보뚝을 새로 막기 시작했다. 모두들 기분이 떠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을 때라 누구 하나 조력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남들은 만세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서울로 읍내로 장사들을 다니고 할 때도 그는 날마다 삽과 괭이를 들고 제방을 쌓았다. 그 제방이 반도 못 되어서 이번 비를 겪은 것이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첨지는 논으로 뛰어올라갔다. 밤새도록 그렇게 퍼부어댔으니 그까짓 어리만 해놓은 제방쯤은 간대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가보구는 숨을 휴 내돌렸다. 다행히 뜨쩍거려놓은 옆으로 물이 새고 제 방에는 3분지 1도 물이 차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정도라면 사흘쯤은 퍼부어도 끄떡없을 성 싶다. 집으로 내려가려니까 조바심이 나던지 젖먹이를 들쳐엎고 허우단심 기어올라오는 아내와 마주쳤다. 어린 것은 뱃속이 성치가 않은지 잡는 소리를 한다. 못하러 와 내려가 하고 첨진은 이만큼서 소리를 쳤다. 어때요? 괜찮어요? 아내도 맛소리를 지른다. 괜찮아 내려가 첨진은 사실 어깨춤이 나왔다. 그는 춤을 추듯 아내 옆까지 내려와서 그런 걸 괜시리 간을 조렸지. 그러나마나 비가 좀 그쳐야 할 건데 하며 아내는 하늘을 쳐다본다. 저 빌어먹을 놈의 청개구리가 저렇게 울어대니 어디 그칠 것 같은가 오늘 하루만 어제처럼 퍼부어대면 그까짓 청솔가지로 어리한 거 뭐 힘을 쓴다든가 밑바닥도 굵직한 돌을 올려놨으니까 좀 힘을 쓰려나 모르겠네 만서도 중턱부터야 내리지리는 골작물에 자칫하면 푹 패어나갈 텐데 이렇게 걱정 걱정하며 그들은 집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도 첨지는 그저 그만하고 날이 번쩍 드들더이다 마음으로 비는 것이었다. 금년도 연산은 쏠쏠할 것도 같고 1호부터만 날씨가 제대로 해준다면 아무리 줄잡아도 일곱섬은 먹을 것 같았다. 뒤뜰 서마지기에서도 쌀감하나 떨어지겠지. 그러면 올해는 기어코 만석이란 놈도 학교에 보내야지. 이런 궁리를 하는 판에 채 박지도 않은 하늘에서 굵다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더니 채 연아문 발도 옮겨놓기 전에 이마빡이 아플 만큼 내리 갈긴다. 집에까지 불과 연아문 칸 푼수밖에 안 되는 거리를 뛰어왔건만 그대로 쪼르르 젖고 말았다. 첨진은 조반상이 들어올 때까지 어제 깎다둔 나막신이나 깎으려고 들고 앉아보았으나 통 일이 되지를 않는다. 두어 번 끌끗으로 호음을 파다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빗줄기를 바라다 본다. 낮이라 그렇지 간밤보다도 훨씬 더 세찬 것 같다. 한자턱이나 되는 토방 위까지 물방울이 튀어오른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마당 한복판에서 엄지손가락 폭이나 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허 이거 참 얼마나 오시려고 이러는가 첨진은 나막신이고 다 잊어버리고 무료환이 앉아서 한탄만 한다. 순식간에 울밑돌창이 넘어 물이 마당 안으로 흘러 퍼진다. 시뻘건 흙탕물이다. 첨진은 일어나가서 돌창 물길을 좀 터놔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그대로 앉아있다. 그까짓 집이야 뜰테면 뜰하지 하는 막 마음도 든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어서 우장을 뒤집어 쓰고 물길을 트는데 아내가 아침을 먹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이 벌컷 집어치었다. 그는 소리를 벅 질렀다. 아 눈깔로 보지도 못해 돌창 치는 놈 보고 밥을 먹으라면 어떡하잔 말이여 그깟 물에 집 떠나갈까 겁나오 그 비를 맞아가며 법석이게 어서 들어와요 그 찬비를 막고 그러다가 병이나 나면 어쩔려고 그래요 못 들은 채 돌창을 치고 들어와 상을 받았지만 도무지 식욕이 나지를 않는다 질척한 보리밥에 풋고추 된장찌개를 비벼 몇 솔뜨 뜨고는 또 문방만 내다본다 마음만 조급하지 이렇게 퍼버되면 수수방관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는 또 남학신을 집어들었다 만석일은 올가을에는 학교에 보내준다는 바람에 어디서 연필 꼬투리를 얻어다 괴발 괴발 그리고 있다 첨지는 괴발 괴발이라고 하나 그것은 첨지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며칠 동안 앉으면 끄적이더니 이제는 제법 신용을 내서 글자를 만든다 어린 것이 뛰어나가 놓을 생각은 않고 눈만 뜨면 무엇이고 들고 앉아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대견하다기보다 오늘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 농사를 망쳐놓으면 학교고 뭐고 다 떼어 엎어야지 그 뒤치닥거리를 해낼 재간이 없다 말들은 완전 의무교육이 돼서 돈도 안 든다 그래서 용기도 냈던 것이지만 안들기는커녕 해방이 됐답시고 일정 시대보다도 갑절이나 추렴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같이 조석도 변변히 못 그리는 사람이 농터조차 떠내려 보내놓으면 무슨 장비로 자식 교육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보니 또 마음이 상한다 점진은 남학신을 횡미로 치우고 밖으로 나왔다 혼자 마음을 졸이기보다 여럿이 모인 사랑에 나가서 섭슬려 보려는 것이다 털보 김서방네 사랑마루에는 벌써 여나문이나 모여있다가 오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렇지 않아도 여태 이야기들을 했다네 하고 털보가 두레박근인지 쇠고삐인지를 틀고 있다가 껄껄댄다 그래 얼마나 알았는가 알다니 밤새도록 알았다면서 괜한 소리지 알키는 왜 모두들 껄껄대고 웃는다 첨지가 무슨 소린지 몰라서 두리번다니까 날만 꾸물거려도 깩깩하면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래 태평하단 말이여 첨지도 그제야 알아듣고 픽 웃었다 비만 오면 걱정을 하니까 동리에서는 그를 청개구리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이다 난 그게 무슨 소리라고 망할 놈의 털보 하긴 여태 끌탕을 하다가 나오는 길이라네 거봐 그렇다니까 하지만 뭐 아무리 비가 세차게 온다기로니 그 둑을 넘기야 하겠는가 넘나 터지지 할미새처럼 까부러대는 채서방이 툭 챈다 이렇게 한 산알 내리 퍼부으면 오덕산 물이 큰 골짜구로 몰켜서 폭포처럼 내리 패거든 마침 그 위로 막 헤집어 놓았으니까 오죽 잘 패이나 아름드리 바우가 내리치면서 둑을 차고 나가거든 그래 놓으면 그 물이 쓱 쓸어 덮는단 말이지 아니 그랬으면 자네 마음이 퍽이나 좋겠네 첨진은 너무 야마리 없이 까발려 놓는데 심사가 틀어졌다 아무리 장난의 말이라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얌체 없이 하는 법이 있으랴 싶었다 펄보 김서방이 눈치를 챘는지 뭐 그까짓 단맞이기 떠내려가면 대순가 세상만 바로 잡히면 조선 땅이 다 우리네 땅인데 하고 말을 돌려버린다 그 사품에 이야기는 정치담으로 길을 바꾸었고 채서방도 최첨지도 다시 말은 않았지만 첨진은 끝내 심사가 좋지 못했다 가만히 집에 혼자 있자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생겨서 엄벙땡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 나온 것이 마치 마치 그가 차마 거기까지는 상상해 보기에도 끔찍스러워 건드리지 못한 데를 체가놈이 까발려 놓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잠시 앉았다가 다시 흥철인의 건넌방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거기서도 자연 노루메기 이야기가 누가 시작한 줄도 모르게 잇대어 나오는 것이다 첨진은 다시 일어서 나왔다 이제는 비라기보다 차라리 하늘 밑이 빠졌다고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다 빗줄기에 뿌연연기가 일어서 천지가 자욱하다 그동안에 구장집 앞 돌창을 넘어 마당으로 물이 흥건하니 귀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루 살펴보나 뿌옇기만 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어두워감을 그것이라고 느꼈다 불안 초조 공포 이런 속에서 그날은 저물었다 비는 여전하다 그날 밤은 더 그악스럽게 퍼부었다 오덕산이 무너지듯 우레소리가 밤새도록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자기 황을 짓짓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첨지는 아내를 번이 쳐다보고 아내는 눈만 껌뻑이었다 아이들도 잠이 덜 들었는지 종래 칭얼대기만 한다 인젠 다 굶어죽는가 보다 이렇게 쏟아지고야 그까짓 흙만 긁어모은 게 견뎌날 수가 있다더냐 벌써 영남서는 수천명이 물에 떠내려갔다던데 아내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지 그저 멍하니 불쌍처럼 털퍽하니 앉았고 첨지는 꼬박이 문지방 앞에 앉아서 아내와 빗줄기를 번갈아 본다 그것은 흡사 우레같은 맹수였다 비는 꼬박이 밤을 세워 그 대중으로 퍼부었고 그들 부처는 초저녁에 앉았던 그 자세로 꼬박이 밤을 밝히었다 세력에 뛰어올라가던 첨지는 얼마 안 돼서 뭐라고인지 고함을 치며 뛰어내려왔다 그는 미친 사람 같았다 첨지의 아내는 뛰어내려오는 남편을 보고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결국 일을 당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아니었다 너무 좋아서 날뛴 것이었다 그는 뛰어오는 길로 아내를 얼싸안을 뜻이 하며 끄떡없어 소리를 연발했다 하지만 기뻐서 날뛴 날뛴 것도 잠시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붙고 산골짝의 물도 점점 세차게 내리친다 저녁 역해는 불과 한 뼘도 남기지 않았다 첨지는 거적이란 거적은 다 몰아서 둑을 덮고 말뚝을 받고 돌을 싣고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쏟아지는 비와 내리치는 골짝물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아니 그보다도 빗줄기가 여전하지 않은가 첨지 내외는 그날 밤도 꼬박이 새웠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 못한 첨지는 아직도 쉴 줄 모르고 퍼붓는 비를 맞아가며 노루메기로 기어올라간다 내려쓸기만 했다면 그대로 골짝에 거꾸로 넘겨 박혀 죽어버리리라 생각했다 사랑하는 처자를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수월한 일일지 모른다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는 골짝을 그는 허우단심 기어 올라가다가 어디선지 철벅하며 물이 허리에 찬다 터졌구나 정신이 아찔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정신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이 맥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깊은 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방죽이 터진 것이 분명하다 가만히 가만히 몸을 일으켜서 그는 언덕으로 올라서 보았지만 도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비는 여전히 억수처럼 퍼부어댄다 무사하기를 바라는 내가 도정놈이지 어젯밤에는 한 뼘도 채 못 남았었는데 그 밤새도록 내리 퍼분 물이 하늘로 되올라가기야 했으랴 첨지는 그대로 언덕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쓰러졌다 격심한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대로 픽 쓰러져버렸다 그 순간이다 첨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번개불이 번쩍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전개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번한 물이었다 바다와 같은 물이었다 무섭게 짧은 순간에 본 바다와 같은 물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 이상은 더 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의 의식은 멀어져간다 아리송 아리송에 가는 의식 상태를 그는 어렴풋이 깨달으면서도 그 자신 멀어지는 의식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것은 절대의 암흑 그러나 또한 절대의 행복 처럼도 순간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첨진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다 생각은 하면서도 벌써 그의 몸뚱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그의 정신작용도 벌써 그의 영도를 받지 않았다 지금의 그가 가능한 것은 자기가 지금 그 어떤 절대적인 경지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뿐 아니 느낄 뿐 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길 같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행복인지 절망인지를 분간할 만한 의식이 벌써 없었다 그저 절대적인 경지란 것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만한 정도의 의식도 마침내는 완전히 정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얼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 최첨지는 알 수가 없었다 10년 아니 수백년의 세월이 경과했는지도 모른다 최첨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완전히 공간이었으니까 그러나 최첨지는 어렴풋이 정신이 도는 것을 깨달았다 꾸민 것도 같았고 의식이 멀어지던 그 찰나와도 같았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는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해 본다 내가 이러다간 죽지 그러나 그의 육신은 아직도 그의 의식의 지배를 거부한다 그래도 그는 단념치 않고 자기를 찾으려 바둥대었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다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오직 암흑뿐 이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인지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이 느껴졌다 눈도 훨씬 뿌얘지는 것 같았고 귀도 청각을 회복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 순간이 잠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정말로 소리를 들었다 영감 영감 이런 소린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이런 소리도 들렸다 왜 그래 그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다 아내와 만석이와 털보와 덕수 칠성어머니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다 다 아는 사람이었다 아내가 물그릇을 입에 대주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마시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이 아득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얼마를 잇자니 모든 것이 깨우쳐졌다 내가 기절을 했던가 보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몸을 일으켰다 여럿이들 등과 머리를 받쳐준다 그는 자기 의사로 물그릇을 집어서 꿀떡꿀떡 마시었다 정신이 획돈다 정신이 획돈 그 순간이다 최첨진은 위대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빛이었다 광명이었다 쨍쨍 내리쪼이는 햇살을 보았다 흰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도 보았다 날이 들었구나 그가 이렇게 중얼대자 주위에서 모두 쑥떡댄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군 그래 영감 이제 아주 정신이 돌아왔소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 정신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영감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얘기하니까 뭘 안 터졌어요 방죽 옆이 터져서 우리 놈 옆으로 내리쓰렸대요 최첨진은 털보의 팔을 잡아났군다 털보는 끌려앉으며 백기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방죽은 끄덕도 없는데 왜 기절을 해서 자빠진단 말인가 변변치도 못한 사람 다 봤지 그래 그게 정말이란 말이지 정말이야 거짓말할 거 있는가 자네가 뭐 중병을 쳤단 말인가 가보세나 그려 가봐 자네 눈으로 보면 알게 아닌가 방죽 옆으로 처음부터 조금씩 패이지 않았던가 사태가 내리밀어서 방죽은 희한하게 되고 물이 그 옆을 치고서 동백나무 앞으로 빠졌네 그려 자네가 빠진 게 바로 흙파다 쓰던 이쪽 구덩이였단 말이요 뭐 길게 얘기할 것 있는가 자 일어나세 암 가지 자 가세 그럼 뭐 중병을 쳤단 말인가 나이 삼십이면 지금 한창인데 기절 좀 했다기로서니 애기 고얀 사람 늙은이를 놀리는구나 자 어서 가보세나 첨진은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가볍게 몸을 일으키더니 같이 가지 놓고는 먼저 휘행하니 집 뒤로 돌아간다 뒤쫓아 나가보니 두 주먹을 움켜쥐고는 줄다름을 친다 여보게 너무 뛰어가다가 또 기절한다 하고 털보가 소리를 치니까 첨진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대꾸를 한다 보호만 안 터졌으면 열 번 기절해도 좋겠네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또 정말 기절을 할라 허우단심 뛰어올라가는 첨지를 바라보며 털보가 웃고 섰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청개구리 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제목이 왜 청개구리인지 이제 아시겠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최첨진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결국 자연의 거대한 힘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무영 작가의 들매 그리고 굉장시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